우리 학생들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을 진입했던 시도했던 우리 학생들이 있죠 대진연의 학생들 지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는데 어제 기각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 학생들의 정의롭고 용감한 행동 김건희 특검을 외쳤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가운 소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경찰이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건점을 침해 현의를 뒀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약 20여 명의 대진연 학생들이 대통령실을 쳐들어갔는데 이것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죠 법원의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소개해 드립니다 법원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사법부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국민의 압박과 국민 여론 환경 분위기에 따라서 사법부는 항상 좌지우지 되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우리가 좀 남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뉴스 코멘터리에서 계속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체커 원전수주 이것은 원전수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민주당의 산자위에 김한규 의원 인터뷰까지 저희들 했었고 관련 소식들을 계속해서 보도해 드렸는데 산업부 내부 문건이 나왔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요즘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미 산업부 내부에서도 비공개 문건이라고 그러는데 기술자립 논란이 있어서 독자 수출 가능성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라고 내부에서 얘기했고 이것은 아마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겠죠 보고가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부 문건이 또 언론의 비공개 문건인데 공개됐다는 것은 산업부 내에서 이걸 유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이 원전수출, 체코 원전수주 산업부에서는 어렵다고 이미 얘기했다 나중에 우리 갖고 그러지 말아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레임덕, 데드덕 이미 윤석열 정권이 관료사회에서도 불신 받고 관료들은 이제 딱 엎드리고 라는 문제를 비공개 문건 유출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뉴스 코멘터리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문제, 이 분쟁이 제대로 핵심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서 마치 원전수주가 된 것처럼 재벌 회장 4명 데리고 가서 품잡고 그랬지만 체코의 바벨 대통령이 최종 합의에는 이르기 어렵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제 오른편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마치 원전수주가 다른 것처럼 원전수출 국가로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굉장한 일을 한 것처럼 보도해왔습니다 과거에 부산엑스포 홍보하고 유사한 사건인 것 같은데요 모든 언론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산업부 내부 문건이라든가 지금의 원전수출 현황을 봤을 때는 어렵다 어려운데 왜 이렇게 했느냐 특히 UAE의 바라카 원전에서도 우리가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였지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지적재산권 문제, 핵심 기술은 우리 내부의 국내의 한수원이나 이런 데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이 문제를 소송을 걸려야 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지분을 나눠주거나 아님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체코의 언론이 바리스키인가요? 체코의 1위 언론이 유력 언론이 사기꾼이라고 김건희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 문제를 짚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여튼 당시에 언론들은 원전수출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20% 갤럽 지지율을 보였던 윤석열 지지율이 방어했습니다 2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갤럽 조사에서 보면 체코 원전 부분이 찬성 이후에 있어서 윤석열 지지율에 있어서 적극한 성과를 보여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체코 1호기에 정부의 금융지원 자금을 하겠다 참나 외국에 체코에 돈까지 빌려주면서 원전수출을 한다 이게 무슨 망랑이 짓입니까? 참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이 문건 산업부에서 내부 문건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것은 특이할 만한 사실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통 언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중해야 됩니다 문다혜 씨 지금이 어느 시국입니까?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태원에서 가까운 지역이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 문제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이번 선거라든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타겟으로 떠오르는데 조중동과 대부분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유리한 형국을 만들지 않다는 것이죠 또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에 김동연 경기지도 지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그냥 자중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찾아가서 같이 싸우자 손 흔들고 손들고 했는데 갑자기 전격적으로 김동연 지사 방문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안해한 모양입니다 혹시나 11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어떠냐 불안하니까 보험 드는 것인가요? 네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들어오는 압박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싸워나갈 생각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막 막을 수 있고 방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강곡하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재명의 끌어내려야 합니다 인천 강화 유세 현장에 가서 얘기한 것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를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다 전혀 틀린 말 아니죠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를 적기에 적절한 타임에 했습니다 말해도 안 되면 정치해야 되고 정치 응징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표현을 좀 더 얘기하면 그리고 정치에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탄핵 선동이다 망나니 칼춤이다 폭주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 자료를 잠시 뒤에 쭉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원하고 있고 그 찬성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주말에도 입원을 찍은 사람 윤석열 보호자들이 같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못하더라고요 라오스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라오스 아세안 플러스 3 회담에 갔죠 그런데 필리핀 싱가포르 들려서 권희 얘기를 하니까 다들 상당히 헛웃음을 짓는 또 체코의 언론에서 김권희로 사기꾼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다들 오하니 벙벙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윤석열에 대한 여론, 김권희에 대한 여론 김권희가 폭탄이 되면서 민심은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이 무슨 망나니 칼춘입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국민의 대표자라고 선출됐으면 지금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직시하고 더 이상 개보니 권력이니 이 건 나눠먹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의 끌어내려야 된다 이를 제대로 못하면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것이 민주주의다라는 발언은 상당히 큰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완전히 김권희 국감으로 저항한 것 같습니다 저도 취재를 해보면 각 상임위에서 김권희 관련 증인들 연관성 있는 증인들을 다 증인 채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교육위에서도 아마 내일 교육위원회가 열리는데 김권희 관련 논문 표절 문제 국민대학교 충명여대 관련 증인들을 신청했지만 다 외국으로 튀었다 그럽니다 튀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관계 국회의원의 얘기입니다 외국으로 튀었다 그럽니다 이 외에도 법사회에서는 21일, 25일 김권희 관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만약에 관련 증인들 명태균이라든가 김대남 다 증인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 실제로 직접 집행하러 가겠다 그럽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는데도 안 나오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전했던 탄핵청문회하고 국정감사하고는 좀 다르죠 질의 국정감사는 관련 법률에 입각해서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됩니다 출석하지 않고 또 어디 바쁘다 뭐다 하면 숙명여대나 국민대 관계자처럼 외국으로 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터폴이라도 동원해서 데리고 와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감 이후에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겠죠 우원식 국회의장만 동의하면 되는 겁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들은 더 엄한 벌에 의해서 법령에 입각해서 출석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총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명품가방 문제 도이치 주가조작 문제 관저 불법 증측 문제 양평고속도로 문제 논문표절 등 관련 증인들이 국감장에 증인이 채택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국감이 이제 시작되죠 또 이외에도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해서 산부토건 주가조작 그리고 마약수사 세간 마약수사의 용산 이 문제도 다루기로 했다 그러니까 총공세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약 20일 정도 국감이 진행되는 15일에서 20일 동안 아마 이번에 당선된 초선 의원들이 아마 상당 부분들 활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료를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것 같고요 증인들이 채택에 대해서 나오면 어떻게 민주당에서 싸워나갈 것인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건희가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확실하게 국감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응징하겠다는 분위기인 것이죠 언론에서는 탄핵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차고 넘치죠 탄핵소추에 대한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한 증거와 정황 이것은 차고 넘칩니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고 국민 분위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 어제 6일 날 한동훈이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정치적 세력 새 귀합을 하기 위해서 어제 약 20여 명의 한동훈계 김재석 의원이라든가 이런 좀 한동훈계도 아닌 사람들도 모였다 그러는데요 나왔던 보도에 따라서 나왔던 얘기에 따르면 특검법 재발의가 되면 막기 어렵다 그렇겠죠 그리고 일단 캐스팅 보도 하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 그러고 한동훈도 재고하고 다시 생각하겠다 뭘 다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수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김건희 최상병 특검 그리고 민원 민원이 아니죠 25만 원 주는 관련 법안들을 또 재의결을 붙였는데 물론 부결됐습니다만 이탈표가 네 명이 생겼습니다 이탈표가 네 명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지만 이번이 이탈표가 몇 명이 나오냐가 중요하다 한동훈 쪽에서는 이것을 아마 윤석열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했겠죠 네 명이 나올 거로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물론 특검법이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결시켜야 된다고 했지만 한동훈의 의견을 충분히 따랐죠 충분히 반영한 특검법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민주당 추천안이 아니라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한동훈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의결에서 이들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반대표를 던진 문제는 이번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서울시 교육감선거를 필두로 해서 이 선거에 민심의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진행되기 있는데 아마 부산 금정이라든가 인천 강화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되면 상당한 파국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한동훈은 만약에 10월 16일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 책임을 아마 내부에서 친윤계가 공격하게 될 것이고 한동훈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수를 쓸 수밖에 없는 당내외에서도 물리고 당내에서도 그리고 외부 여론에서도 물리는 형국을 맡게 되면서 한동훈의 정치적 사망으로 가는 어둠맵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과 한동훈 속칭 친한계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10월 11일 날 며칠 안 남았죠 검찰이 이번 총선에 선거법 위반 기소 시한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이제 5명이 5명이 아마 기소되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 16명이 기소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칼날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내가 혹시나 걸리는 거 아니냐 그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정리가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는 주의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윤석열 부부 동남아 여행 가는데 매번 나갔지만 성남공항에 나가지 않고 한동호는 부산에 가서 셀카를 찍었다는 소식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끌어내려야 된다는 발언 속에서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시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7일이었죠 박근혜 지지율이 30%를 깨고 마의 30% 무너지면서 29%가 기록됐습니다 30%선이 붕괴된 것이죠 이후에 박근혜 지지율은 땜 무너지듯이 무너져서 한 달 만에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윤석열은 지난 9월 27일 날 23% 기록했죠 지금 나오는 도표를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둘째 주 셋째 주 한국갤럽의 전화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긍정이 26, 25 그 다음에 10월 넷째 주에 가서 17%로 떨어집니다 보수층도 긍정이 23%로 떨어졌고요 특히 중도층이 중요하죠 긍정 지지율이 1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정이 74%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이 무너지면서 23 똑같죠 지금 윤석열 지지율하고 11월 첫째 주에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갑니다 보수층도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갑니다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이 90%로 내려가면서 한없이 내려가버리고 전체가 5% 4% 이렇게 내려가면서 박근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리얼미터 ARS 조사입니다 ARS 조사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쪽의 진영이 정치 고관여층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그 정치 고관여층들의 적극성을 볼 수 있는 것이 ARS 조사입니다 이것도 보면 갤럽 조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10월 첫째 주 10월 셋째 주에 30%가 붕괴되죠 그러면서 넷째 주부터는 ARS 조사에서도 19%, 11%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는 9.7%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진보층에서는 2, 3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중도층도 7.4%로 내려가면서 보수층만 22%를 유지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과거에 8년 전해를 봤을 때 지금 상황과 유사한 국면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지율 추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박근혜와 현재의 윤석열과 박근혜 지지율이 보이는데요 더 심하면 심했지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요 박근혜와 별반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선을 참패했죠 당시에도 김무성의 옥세 나르샤 사건을 아실 겁니다 새누리당이 122석을 기록했고 현재 국민의힘은 108석입니다 여론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자 새누리당에서는 이탈표들이 생기고 내부에 이반이 생깁니다 자기들도 살아야 되겠네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들의 표를 먹고 사기 때문에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라도 살자 박근혜를 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108석 그때보다 훨씬 더 의석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또 박근혜는 그나마 TK에서 대구에서 지지기반을 갖고 있었는데 윤석열은 지금 극우 세력과 여론조사 지표상에서 봤을 땐 70대 이상 70대 이상도 계속해서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률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그러나 의료대란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내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70대의 노인들 어르신들에게 공포죠 공포 그리고 보수언론 조중동을 중심으로는 보수언론도 계속해서 돌아섰습니다 동아일보의 정치부장 이기홍이는 칼럼에서 지난주 칼럼에서 김건희를 심판대에 올려야 된다 그렇지 않은 보수층이 개발한다 이러한 칼럼을 공개적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동아일보 칼럼입니다 이들은 이들은 자칫 보수의 붕괴를 걱정하는 것이죠 한동훈이가 개파들 모임 갖는 것도 결국은 이러한 여론의 영향 때문에 갖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북정농단의 핵이 최순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북정농단의 핵은 김건희입니다 김건희의 범죄 의혹 행위는 너무 많아서 제가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사실상 최순실과 비교가 되지 않은 당시 최순실은 박근혜의 연설문을 써줬다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급격하게 박근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김건희는 끝독도 없습니다 끝독도 없다는 얘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서 국민들이 헷갈리는 것이죠 이 대통령 권력의 국정농단 사례는 김건희에 대해서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만 더 터지면 지금 언론이 다 달라붙어서 김건희의 부정 문제와 비리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취재하고 있습니다 계속 터져나갈 것입니다 결국 하나는 최순실은 당시에 대통령 권력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했지만 김건희는 대통령 권력 여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이죠 특히 검찰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박근혜는 검찰 권력이 완벽하게 박근혜 손에 없었죠 최순실 손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것인데요 검찰 권력만 흔들리게 되면 검찰은 항상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왔죠 검찰 권력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끝난다 스스로 건조해서 내려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예산까지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유승민과 한동훈입니다 당시에 유승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내에 내부의 반대파로서 유승민이 있었고 한동훈은 있는데 용기를 못 내고 있고 가명을 못하고 있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동훈도 알게 되겠죠 이번에 자기가 제대로 치고 나가지 못하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 못하겠습니까 머리 좋은 한동훈이 이 문제들이 중요하게 당하고 올 것 같고 그래서 친환경 의원들이 모여서 그 세례를 보여주고 윤석열에게 계속해서 경고장을 보여주고 성남공항도 나가지 않고 셀카 찍은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탄핵은요 국민의 뜻입니다 최근에는 탄핵 여론조사 한 것이 없지만 지난 7월 15일 날 여론조사 곳에서 한 부분은 이미 탄핵 찬성 비율이 57.7%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38.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차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미 지난 7월 15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차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아졌으니까 높아졌을 겁니다 탄핵 찬성 비율이 제 생각에는 60%가 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윤석열 탄핵 문제는 이제 결핵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헌재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회에서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윤석열을 김건희 부부로 끌어내리라는 것은 국민의 뜻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선거 유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이번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 이 재보궐선거가 중요하죠 이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탄핵의 열기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조사는 지난 7월 15일 여론조사 꽃에서 한 것인데요 이 지표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들이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선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구나 내가 윤석열 탄핵을 원하는데 국민들이 원하는구나 인천 강화, 전남 영광, 곡성, 부산 이런 쪽에 서울시 교육감 이런 쪽에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총선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6일 날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반드시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 국민의힘이 폐퇴해야 다른 국면이 또 우리가 열리고 개척할 수 있다 특히 부산 선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핵이죠 결국은 이 문제는 2016년, 17년 우리 촛불항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거리에 진보와 보수, 연령과 세대 그리고 직업군을 상관없이 다 들고 일어나면서 나가면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방안이 예상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도권 내에서 얘기되는 대로 워낙 완강하게 버티니까 2년 임기, 윤석열 임기를 2년 임기를 단축해서 개헌하는 방안도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동원 측에서 찬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임제 개헌을 해서 보궐선거를 내년에 여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은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조사받고 수사받게 하는 안 이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바라실 것 같은데 1960년 4.19 혁명처럼 온 국민이 일어나서 권자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후쿠시마로 망명을 시키든 망명시키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러한 방식들 윤석열을 애호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못 견디고 내려오는 것 계엄령도 내리지 못하고 국지전도 하지 못하는 완전히 식물 외사상태의 대통령이 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이 앞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그것은 아마 10월달에 검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는 역시 관종인 것 같습니다 인정욕구가 갑니다 남한테 인정받아야 됩니다 국감에서 국내 국감에서 김건희 국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패션쇼를 벌였습니다 왜 흰색 원피스를 입었냐 그러니까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가 좋아해서 흰색 옷을 입었다 그래 언제까지 흰색 옷 입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김건희 국감을 당하지 못할 것이고 국민의 분노를 당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흰색 옷피스는 또 누구 돈으로 한 건가요 여러분 마르코스 대통령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현재의 마르코스 주니어 페르디나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죠 이 사람의 부친이 바로 그 유명한 악명높은 독재자 에드랄린 마르코스입니다 에드랄린 마르코스는 20년간 필리핀을 철권 통치하고요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경제, 부정부패, 횡령, 독재, 사치 민간인 학살 경제, 부정부패, 횡령, 독재, 사치 민간인 학살만 빼면 누구랑 똑같네요 그래서 인기후만에 필리핀의 피플파워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왔고 하외로 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사망했죠 필리핀 가서 무슨 경제 교류도 한다고 하는데 흰색 원피스 입고 가고 싶어서 또 존경하는 전직 마르코스 대통령을 존경하기 때문에 간 거 아닌가요? 마르코스 하면 또 이메일다 여사가 우리가 생각납니다 라오스에 아세안프라스에 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왜 빌렸는지 동남아시아 여행 가보지 못했으니까 간 거 아니겠어요? 뻔할 뻔자입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내는 공군 1호기 타고 말이죠 어제 동아일보에 이기용 칼럼 소개해드렸죠 김건희가 심판 때에 서야 된다 오늘도 중아일보에서 이하경 대기자라고 중아일보 주필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시중의 민심은 험악하고 골수 보수층도 김건희 얘기가 나오면 인상을 찌푸린다 이런 칼럼을 어제 썼습니다 듣게 할 만한 사실은 제2부석실 설치하려고 해도 너무 들어갈 사람이 많아가지고 수용이 불가능하다라는 대통령실의 수석의 전언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야! 야! 민망한 언행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나랍니까 도대체? 김건희는 통제 불가능하다 윤석열이 냉철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하경 대기자 이하경 전 중아일보 주필이 얘기했습니다 많은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탄핵 그리고 거리의 행진 들고 일어나는 것 이것을 굉장히 무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보수 세력 이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빨리 김건희 사과해라 디올백은 사과하면 될 것이 아니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사과하고 안 된다 이거는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남아 여행 끝나고 들어오고 국감이 끝나면 결전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한동원도 지금 머리 쳐들고서 아 이때가 이때다 라고 쳐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졸부 쫄보죠 졸부 한동원도 이제 용기를 받는 것인지 이때가 바로 기어다 윤석열을 만나서 복대하면서 딜하려고 둘은 서로 약점을 갖고 있죠 검지의 공동체인데 어떻게 딜할지 궁금합니다만 하여튼 11월이 되면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한번 상정해서 통과시킬 겁니다 그러면 11월 중순쯤 되면 재의결 상황이 또 도래하죠 이때 국민의힘은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시점이 국감을 지나는 바로 11월 초 중순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위기가 다가온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또 명태균이 있죠 나 수사하지 말아라 그러면 한 달 만에 하야하고 탄핵된다 겁주고 있는 명태균까지 나타났습니다 김대남은 더 하죠 무슨 뭐 십상시다 이 명태균의 말말말부터 볼까요 서초동 자택에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최근에 한 말들입니다 살았다는 시기에 얘기하는 폭탄주도 윤석열과 함께 먹었다 초대국무총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추천했는데 안 했다 이준석을 대북특사로 보내서 김정은을 만나게 해서 남북관계를 풀어라 그랬는데 안 했다 자기가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단일화를 송사시켰다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4번이나 울었다 검찰 조사를 자기가 받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죠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된다 알았냐는 윤석열, 김건희 김건희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들어오러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자기가 거절했다 김정은을 영입해야 한다고 했다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명태균이 나는 마쿠 권력 실세다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나를 건드리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 한 달 안에 그만두게 된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나는 핸드폰이 여러 개 있는 모양이에요 다른 핸드폰에 텔레그램 김건희하고 교신한 텔레그램 문자가 있다 언제든지 밝힐 수 있다 이거면 끝난다 이 사람이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인지 과시역하는 사람인지 뭐가 이렇게 뒤틀렸는지 하여튼 검찰에서 수사하면 두고 봐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명태균이 어떻게 김건희가 알게 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명태균의 여론조사 행각을 좀 들여다보면 2020년 후반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그만둘 때죠 여론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 사람 아닙니까 시사 경남이라는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게재하고 그 다음에 그 파급력으로 중앙언론에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의 눈길을 받았다고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대선 당시 50회 여론조사했다 2021년 3월부터 시작한 거죠 바로 대선 경선 전에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 전에 다 간을 봐줬다는 것이죠 홍준표, 유승민과의 당내 문제 또 이재명과의 적합도 경선 여론조사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윤석열 김건희에 갖다 마치고 이러면서 총애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대선 직전에 50만의 전화목록을 구축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몇억 이상 들 겁니다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PNR에다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미래한국연구소의 회장을 했다 그럼 어떻게 명태균은 윤석열 김건희에 접근해서 지금 막호실세로서 거만을 뜰고 자랑하고 겁박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막호실세인가요 아니면 큰손이 있는 것인가요 명태균 뒤에는 그 큰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요 그 큰손은 거대한 세력이겠죠 연결자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건진 양자동 캠프다라는 설도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연결자라는 게 유력한 것 같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선산김씨입니다 여러분 김건희도 선산김씨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양평고속도로 그 지역이 바로 성산김씨의 집성촌이다 이런 기사 여러분들 과거에 양평고속도로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선산김씨의 김영선과 김건희는 언니 동생이 했다고 합니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산김씨 종친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이 선산김씨의 종친회를 누가 관리했느냐 최윤순이 관리했다고 합니다 대선 때도 일정 역할을 했겠죠 안 봐도 뻔한 것 같은데요 그 관리는 최윤순, 고모 그리고 김진우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영선이가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김영선과 명태균은 언제 알았느냐 2020년 김영선이가 경남지사에 출마하려고 할 때 그때 명태균이 결합됐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여론조사는 뭐니 해서 서로 광팔고 했겠죠 그때 김영선이가 명태균을 만나게 되고 그 명태균을 2020년도 하반기에 선산종친 김영선 선산종친 김건혜이니까 하반기에 김영선을 소개시켜줬다는 것이 정치권에 지금 놔두는 얘기입니다 바로 내가 그때부터 여론조사라든지 컨설턴트? 하여튼 요즘에 한국의 의미에서는 컨설턴팅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브로커, 선거 브로커, 협작군 여러 가지 용어가 붙을 수 있겠죠 자기가 대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부하고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총선 때 공천 관련해서 한더군하고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김영선 문제죠 그런데 본래 저희가 알아보니까 여러분들 기사 뒤져보면 또 아실 것 같은데 창원 지역에는 김건희가 잘 아는 범사 출신의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 이미 낙점되어 있었고 내락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끈떨어진 김영선, 명태균은 아웃된 것이죠 김영선은 안 된다라는 거 모 검사가 더 세게 들어온 거죠 더 세게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내락당기였는데 한동훈이가 이혼석 당시 검찰총장하고 동기인가? 아주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 검사, 이 사람을 대전으로 내려보낸 징계를 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동훈과 김건희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영선도 김영선도 약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명태균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김건희 별벌이 없구나 봉천에 전행을 휘두른 것이 아니구나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있구나 한동훈한테는 막혔다는 것이죠 자, 이 사실들 이 외에도 명태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대통령 권력이라면 자기 자신이 공적 시스템 공적 인맥을 통해왔고 국가를 다스린다 국가를 관리하고 국적 운영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사람을 국민의 세금을 통해왔고 임명할 수 있고 임명할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보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김건희의 비선 라인 비선 실세들에 의해서 대선 전부터 대선 이후에도 조언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받고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는 이종호 정치는 명태균 포장성세는 김대남 하여튼 골부릅니다 이 외에도 천공이나 권진 이런 사람들도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실체인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을 가졌으면 독재를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제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적 시스템을 통해왔고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적 시스템 또 윤석열이 임명하는 거 보면 자기하고 40년 직이다 언제 알았다 술친 거다 이런 사람들만 다 임명하잖아요 공적 권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적인 인연으로 그것을 공적 권력을 사적 권력으로 치환하고 변환시키는 그러면서 이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명태균 사태는 제2의 제3의 명태균이 계속 나올 것이고 국감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레거시 미디어 말고 대한 언론에서 계속 취재를 하면서 김건희의 사적 인맥과 비선 인맥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정운영을 했던 실체들이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김건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조선일보를 제외하고 동아일보는 완전히 논조가 바뀐 것 같고요 중앙일보도 이제 줄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기회주의적 언론 아닙니까 요즘에 다른 언론도 앞다퉈서 김건희의 비행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작 좀 그러지 진작 좀 그동안에 뭐 했나 도대체 언론들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경쟁적으로 보도해라 포탈 사이트에서 클릭스 올려야 되니까 그래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김건희를 언제 사과시킬 것이냐 그리고 김건희를 언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약사건에 조사받게 할 것이냐 윤석열은 그걸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는 윤석열이 해야 된다라고 여권 내의 관계자들과 그리고 보수 언론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언론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여튼 신기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얘기는 이제는 올해를 넘길 수 있게 되냐 결단을 해야 된다 11월 중순 내년 초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준비도 서서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외신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ABC 방송인가요? 해리스 카멜라 해리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스라엘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왜 네타냐후가 마음대로 하느냐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무기 공급해 주는 국가냐 외교적 해결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해리스가 별로 답변을 못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BBC는 가자 전쟁이 미국 대선을 흔들 옥토버 서프라이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죠 이렇게 되면서 트럼프는 웃고 있다 그러는데요 하여튼 미국 대선 좌우할 변수 네타냐후의 전쟁 돌입은 미국 민주당에게는 해리스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 전해드리고 잠시 후에 미국 현지에 계시는 우리 변희재 대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의 전기요금서 보신 분들도 깜짝 놀랐겠어요 9월의 전기요금 폭탄이 심장치가 않습니다 이게 7, 8월과 같은 혹소기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9월달 전기요금이 상당히 큰 폭으로 높아져서 우리 집에 배달될 것 같습니다 9월에도 워낙 더웠기 때문에 이 열대야 대단했죠 그래서 집에서 에어컨도 많이 키시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또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에어컨 9월달에 거의 틀고 살았을 겁니다 밤에도 틀었죠 우리 그래서 상당히 9월달 전기요금도 폭탄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런 걱정과 우려 윤석열 부문서 스트레스 받는데 또 스트레스 받게 생겼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직장인분들 요즘에 하여튼 만원짜리 점심도 없어졌습니다 대개 만천원, 만이천원 저희의 사무실 주변도 나가보면 다 만천원, 만이천원입니다 그래도 자영업자들은 힘들어하죠 그 중화일보가 조사를 했는데 28곳 중에 직장인들 거리죠 15곳이 올랐고요 지난 1년 만사에 또 7곳은 폐업했다고 합니다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빨리 올해 안에는 뭔가 좀 다른 소식들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우리의 국민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또 정치가 잘 되면 우리 국민의 삶이 향상된다는 점을 뼈저리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큰일 났습니다 왜냐고요? 아, 외부 요인인데 김정은이가요 대한민국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고 국방대학 연설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쟁할 생각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DMZ 휴전선 쪽에 자기네 얘기한 북침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라든가 방벽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전쟁할 의사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종말 얘기하고요 또 국지전 얘기하고 또 무력충돌 얘기를 심시험하고 있죠 김정은은 정치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시비를 걸어도 별로 응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세상이 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미국의 정책이 좀 바뀌게 되면 종전전정을 원하고 평화 교류를 원한다는 겁니다 두 개의 국가는 인정하면서 하여튼 윤석열, 지금 싱가포로 오늘 라오스 갔나요? 네 김정은이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탈출구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이제 고개를 쳐드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내가 나한테 때가 왔다 기회주의자 쫄보 한동훈이 윤석열, 김건희에게 한번 덤벼볼까? 덤비지 못하면 나는 망해 그리고 지금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죠 여기서 부산마저 뺏기게 되어버리면 나는 신년 세력들한테 공격당해서 그나마 있는 국민의힘 대표 권자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뭐 그런 위기감 또 지금이 내가 스스로 셀프 노태우가 될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런 판단들 머리 복잡하게 굴리겠죠 그래서 김건희가 공개활동 자제해야 된다 뭐 이것도 자기가 스스로 내뱉은 게 아니라 친한계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산금정인가요? 거기서 무슨 선거대책위원회 할 때 김건희 여사님께서도 공개활동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여튼 이들의 지금의 여건에 흐르는 기류는 일단 김건희가 국정검사 끝난 다음에 사과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처리하지 말고 기소해서 김건희가 조사받고 그 다음에 뭐 끼케야 벌금 영원도 맞게 해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자 뭐 그런 심산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하고 특검법이라든가 아니면 개헌을 협상을 해서 하여튼 내가 제2의 노태우 전두환이 지명하지 않은 스스로의 노태우가 되겠다 뭐 이런 심산을 한동훈이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동훈 의도대로 될지 국민의힘의 위기탈출력 무마용이 될지 김건희가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죠 김건희 이렇게는 물었을 수 없다 여권 내의 분열과 권력투쟁 그리고 추악한 전쟁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서 보입니다 명태균 사태 여러분 궁금하시죠? 명태균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명태균은 그 뭐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서 말이야 내가 바로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어 가장 실력자인 사실상의 권력자인 김건희와 수시로 통화하고 말이야 수시로 문자하고 그 문자 내가 가면 가 끝나 한 달이면 하야 해 판액될 거야 이렇게 큰 소리를 이 사람이 치는 건가요 이게 스스로는 윤석열 김건희에게 큰 소리 친다고 하지만 사실상 국민에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최근에는 국정감사는 안 나온다 그러면서 채널A니 동아일보니 뭐 이쪽 인터뷰는 그냥 줄줄이 하고 있어요 편하게 하는 거죠 자기 할 말하고 그러면서 여권 내부의 파장력이 만만치가 않고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명태균이 브로커야? 아니면 마크 실력자? 권력자야? 아니면 그냥 간신이야? 그냥 떠드는 거야 자기 수사 받아서 구속될 것 같으니까 으름장만 내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윤석열과 김건희 그 일당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에게 협박하는 거나 엄포를 놓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 지가 뭔데 도대체 말이야 여론조사로 밥 먹고 살면서 여론조사로 사실상 정치인들과 윤석열, 김건희 꼬드 껴서 권력 배팅한 사람 아니야?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범죄 공동체들인데 이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싸움 구경 나쁘지 않습니다만 나라를 점점 더 존먹고 있고 나라를 팽개치고 있는 현상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은 오직 명태균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침묵하다가 하도 명태균이가 내가 윤석열 잘 안다 그러니까 몇 번 만났을 뿐이다 윤석열 얘기했죠? 김건희 얘기했죠? 결국 명태균은 함께 망하자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대통령에게 사실상 대통령에게 으름장 놓고 있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걸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럴까 하면은 이 정권은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망하자 이거죠 수사가 들어오면 자기가 구속이 되면은 한 달이면 퇴임되고 탄핵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은 아직까지 않은 이 핸드폰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호랜시켜서 다 들여다봤대요 그랬더니 엄청난 내용이 있다 날 건드리지 말아라 참 대통령실과 검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건드리자니 겁나고 뭔가 터질 것 같고 트리거가 나올 것 같고 안 건드리자니 저렇게 사방에서 떠들어 대니 정권이 내부 공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알리바이와 사진과 내용을 김종인 만나러 갈 때도 자기가 윤석열 뒷차에 타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은 명태균 관계를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시인하고 있죠 저거 하나만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가 명태균을 윤석열에게 소개시켜주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은순과 선산김씨 일과도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산김씨 종친을 최은순이 관리했었는데 김영선이가 선산김씨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하고 언니 동생이 했는데 거기서 대선 때도 관여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바로 김영선이가 2020년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선거 때도 경남지사 나가려고 했다 명태균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김건희를 소개하고 그래서 김건희를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윤석열까지 가는 뭐 이러한 촌국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은요 윤석열, 김건희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홍준표 홍준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까면 큰일 난다고 그러죠 아예 나경원, 원희룡, 오세훈 안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내를도 윤석열한테 얘기해서 나 조용히 없어지게 해 그러면 내가 언론에 안 떠들고 이거 안 깔게 딱 쥐고 있다 니네들도 위험해 같이 얘기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자 조금 이따 명태균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명태균의 무기는 뭐였냐면 여론조사였습니다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도 치고 들어가고 핵심으로 가고 지금 뭐 홍준표라든가 이준석, 나경원 그리고 뭡니까 오세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론조사라는 도구와 무기로써 정치인들을 낚아버린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 국감에서 선관이 국감이 있다 그러는데 이 문제 진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아하면 다르고 어하면 다르죠 질문도 이렇게 하면 다르고 A냐 B냐 또 전화면접조사가 다르고 샘플도 조작할 수 있고 맘대로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은 뭐 가중치다 뭐다 해서 선관위에 제출만 하면 되거든요 진짜 자기가 떠벌리고 다니듯이 이준석을 예를 들면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띄우고 그 밴드웨딩 효과로써 국민의힘 당원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준석이가 당대표되는데 1등 공신을 했다 그러면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PNR 여론조사 대표인가요? 하우스 임팩트 효과라는 말도 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20% 높게 나온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국민의힘 야 윤석열 대단한가 보다 그래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가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수 중에서 생각했겠죠 이건 뭡니까 여론조작이죠 거의 한 달 동안 그 김 누구죠 비서까지 했던 사람 김혜경씨인가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이 명태균이가 여론조사를 해서 거의 매일 윤석열에게 보고하고 직보했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박근혜 당선에 1등 공신이 뭐였습니까 당시에 국정원의 댓글 조작이었죠 방첩사의 댓글 조작 팀들이 박근혜를 당선시킨 1등 공신이었습니다 결국 여론조작을 통해서 그걸 띄우고 그리고 국민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뭐 이것도 똑같은 수법이고 복사팔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깊게 봐야 되고 민주당과 국회에서 정말 국정조사를 해야 해서 사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윤석열 당선은 사실상 여론조작에 의해서 국민을 사기쳐서 0.7% 차이로 당선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선 무효용을 때려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하여튼 이들은 할 수 있는 수단 권력과 금력과 물리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론조작을 해서 시사경남인가요 여론조사에서 띄우고 그것을 중앙언론지에서 받게 하고 워니투데이는 벌써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중앙언론지 조선일보라든가 받아내고 합작품이 만들어지면서 국민 여론조작을 해서 대선을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선관위가 PNR이라는 여론조사를 처벌한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다는 것으로 또 이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윤석열 김건이 다 명태균의 여론조사 여론조작 수법을 몰랐을까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한참 설명했겠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띄울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브리핑을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만 대선기관에 수십 차례의 여론조사가 있었다 3억 6천만 원 썼다 윤석열 캠프는 지불한 지 없다 이건 명백한 정치장법 위반이죠 여론조사 대신 지금까지 아주 소규모로 드러난 건데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 그러면 보궐선 것들 이건 뇌물죄입니다 여론조작 여론조사로 정치인들을 배팅하고 정치인들은 그걸 알고서 속고 왜냐 오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럼 내가 당선될 수 있으니까 이들은 다 여론조작 날조범들 아닙니까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중요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은 그 부당한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리고 물려버렸다는 거죠 지금 현재 물려버려서 이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 김정인 위원장도 몇 번 만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예 하여튼 명태군의 끝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이건 트리거가 됩니다 자폭제로 갑니다 이거 해결할 사람도 별 없는 것 같아요 다 물려있어 건드리면 함께 죽자 그래 윤석열, 김건희 뿐만이 아니라 여권 자체의 유력 정치인들 다 이런 일이 끝난다 지금 발뺌하라고 난리 났죠 단 한 사람 유승민 한 사람만 지금 관여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단순한 브로커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단순한 브로커는 이 정도까지 안 합니다 지금 동아회보나 조선회보나 브로커다 뭐 그렇게 헤드라인 뽑으면서 명태균을 브로커로 이제 프레임워크 하는 거 있는데 이 사람은 윤석열 정권 탄생시킨 사람이에요 주범입니다 거기에 브로커 짓거리라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겠죠 여기에 또 김대남까지 나타났어요 용산의 십상시네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제2의 제3의 명태균 김대남이 나도 이번에 장사 좀 해볼까 그렇게 안 한다고 어떻게 보자 하겠습니까 결국 이 비선 김건희가 만든 정권 비선이 망하게 된다 공식라인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때 활용했던 그리고 권력을 만들어내고 권력을 유지하게 만든 비선들이 설쳐되면서 이제는 비선들이 또 내 몫을 내놔라 너 내가 너 어떤 사람인지 다 잘 알아 니 실태 잘 알아 존경? 아이고 니네들이 여타다 대통령이 됐어 내가 다 알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에서 지금 이 부정 비리범들과의 순바꼭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이할까요 국회 행안이 명태균 김대남 김영선 증인 출석하라 그러니까 우습게 알아요 아주 검찰하고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있는데 나 출석하지 못해 안 나오겠다고 하다못해 21그램 대표도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김태용과 이승만 국회를 우습게 하라고 이렇게 우습게 합니까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고 국회에는 자기네들을 수사할 권력이 없다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다니면 된다 튀면 된다 안 보이면 된다 지금만 넘기면 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교육위원회도 국민대학의 김지영 이사장 숙명영어대의 장윤금 전 총장 철민신이라는 교수 다들 튀었어요 안 나와요 지난번 법사위 청문회도 마찬가지였죠 탄핵 청문회 그냥 주류로 안 나와 버려요 이종호부터 시작해요 김건희 최윤수는 안 나오는 건 뭐 아예 응답도 없고요 그 사람들은 불주적소 사회에서도 안 내요 니네들이 감히 나를 자 민주당과 국회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공방만 버렸다 책임이 니네들이 안 나왔으니까 니네들한테 있다 이렇게만 하실 건가요 국민시판대에 어떻게든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과 방법 지금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그 다음에 고발 조치한다 그러는데요 고발 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합니다 답답할 단어이지만 하여튼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방법을 써야겠죠 국정조사를 하면 이들을 불러세울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국회의 국민심판대에 올려세워서 확실한 사실과 내용을 밝혀야 되고 추궁해야 됩니다 네 잠시 뒤에 이제 여러분 요즘에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윤석열 하다 윤석열 하다 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심리적 탄핵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은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윤석열 하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식사하다가 술 한잔하다가 그냥 뭐 아는 척이 되면 너 윤석열 하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이 하는구나 이러한 이러한 조롱거리 언어 대통령에 대한 조롱거리 언어가 흥행하고 있다 또 혼자서 말이죠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고 혼자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시별에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툭툭 치면서 야야야 너 윤석열처럼 굴지 마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좌중에 그냥 웃음이 터진다 헛웃음이 터진다 또 뭐 순회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 하여튼 저도 어디서 들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울음을 술을 한잔 먹으면 통곡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나 혼자 못 죽어 너도 같이 죽어야 돼 내가 널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감히 나를 보호하고 보호하는 대통령 권력을 말로 휘둘러 108명 잘 보호해 데리고 있어 검증했니 체크했니 관리했니 검찰 잘 줄 세워라 결국 뭡니까 검찰 조직과 사적 인연의 울타리가 갇혀서 이런 소리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하다 윤석열 철렁 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어봤나요 하여튼 근데 주변에서는 간신들이 윤비어천 것만 한국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죠 진짜 가뭄의 담비라 그럴까요 스트레스 받고 살기 힘들었는데 우리 소설가 한강이 노벨 영광의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이 소설가 한강은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제주 4.3항쟁 등을 배경으로 하는 아주 실화적인 소설을 쓰신 분입니다 대표작 소년이 온다 읽어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각종 서점과 이런 곳에서는 아예 절판이 됐다 그럽니다 도서관에서도 저도 학교 도서관도 들어가 봤는데 완전히 다 예약이 10명 20명까지 차있더라고요 이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계형군이 쏜 총에 맞아서 죽는 동호회 친구 정대 정대 누나 정미의 이야기죠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항쟁의 참혹한 현장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제주 4.3의 비극을 다룬 소설입니다 이 소설가 한강은 어렸을 때 부친 부친이 한승원 작가죠 여러분 부친에게 광주 이야기를 듣고 또 한승원 부친이 사진첩 광주에서 학살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소설가 한강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쓰는 동안 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인터뷰에서 놀랍다 영광이다 아들과 저녁을 먹다가 전화를 받았다 이제 산책을 해야 되겠다 5.18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수상소감을 밝혔다 아주 겸손하고 겸허하고 꾸밈이 없는 분입니다 이 노벨상을 선정했던 스웨덴의 한림원 측은 이 소설가 한강에 대해서 잔혹한 현실로 마주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증언 문학이라는 장르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소년이 난다라든가 제주 4.3항쟁 작별하지 않는다에는 살아있는 우리와 돌아가신 망자하고의 연결을 하는 관계를 하는 그 소설을 보면서 내가 망자가 되는 그런 독특한 인식이 돋보인다고 스웨덴 한림원 측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노벨 문학상은 진짜 엄청난 영광이죠 엄청난 정도가 아니죠 한국인 최초입니다 노벨의 유언에 따라서 아주 엄격한 심사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도 220명의 작가 그런 다음에 20명으로 추리고 그 다음에 5명으로 다시 추려서 심사위원들이 다 그 소설을 읽어본 뒤에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노벨 문학상은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서 당대에 영향을 끼친 작가 특히 여러분들은 소설가 한강 그러면 아니 왜 작품에다 안 주고 작가한테 노벨 문학상을 줬지 하고 약간 처음 느끼신 분은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수상자의 전 작품을 모두 같은 권위로 인정하는 작가에게 수상의 영예를 주는 작품입니다 12월 달에 스웨덴에서 노벨상 수상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뿌듯한 날에 정치인들 멘트 잠깐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얘기하기도 싫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데 대통령 시위에서 알았었겠죠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대선 후보 시절에 얘기한 거죠 전두환에게 배울 점이 있다 참 가중스러운 아중스러운 사람입니다 더 이상 제가 멘트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은 또 모르겠는데 한동훈은 EBS 오디오북의 진행자로 처음 접했다 다시 한번 그 오디오북을 보겠다 책을 좀 사서 보세요 책을 좀 돈도 많으실 테니까 책도 좀 많이 사서 국민의힘 당직자들 고위 당직자들 또 친한계 인사들한테 좀 나눠주세요 이 책을 보고 정신 좀 제대로 차리라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광주에 대해서 비난하고 모욕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한 열 것씩 주세요 EBS 오디오북만 읽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는 진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감싸는 소식이다 굴곡진 현대사를 문학으로 치유한다 이 소설가 한강의 소설을 보신 분들은 어제 아주 감격에 차서 다들 친구들한테 동료들에게 소식을 전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이 광주의 딸 광주의 딸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기포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광주 문제에 대해서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자격 없는 정치인들은 끼어들지 말고 반성하시고 사과하고 참여하십시오 자 우리 쿠팡에 여러분들 쿠팡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특히 새벽 배송 오늘 오후에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오죠 근데 이 쿠팡의 이 노동자들이 산재로 숨진 분들이 숨진 분이 있는데 개처럼 뛰고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이 유족들이 산재 판정을 드디어 받아냈습니다 쿠팡에서는 그동안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5월 쿠팡의 전문 배송회사죠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여기서 로켓 배송으로 일하다가 숨진 정슬기 씨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국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국회에 불려나가서도 추궁도 받았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이분이 신근경색으로 돌아가셨는데 쿠팡은 그동안 자신들하고는 상관없다 과로사가 아니라고 했지만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이 정슬기 씨는 저녁 8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아침 오전 7시까지 주 평균 63시간 일해왔다고 합니다 14개월째 이것이 우리의 일하는 사람들의 처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검찰 한마디로 쪽팔렸습니다 법원에서 이 재판장이 그래도 성식과 양식이 있는 재판장인 것 같습니다 언론인들 넘겨줬죠 기소당했는데 윤석열 명예훼손사건 부산저축은행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문제로 기소해서 검찰이 공소장을 썼는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아니 도대체 윤석열 명예훼손사건 언론인들의 명예를 해선했다고 하는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어 공소장 변경하세라고 얼마 전에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 공소장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장 같다 검찰에 끼워넣기 끼워넣기 아주 재판부를 우습게 하는 거죠 다른 데 재판부에서 통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김만배 이재명 프레임 재판장이 이건 축소하고 삭제하시오 다시 한번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고요 성명 성명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장 아직도 경의사실이 정리되지 않았다 니네들 검찰들은 그래 고시도 패스하고 시험도 봐서 통과했는데 공소장 하나도 제대로 못 쓰니 그래갖고 무슨 검사야 도대체 검사 그만둬 그렇게 정치 검사할래요 끼워 맞추고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를 끼워 넣으려니까 하여튼 그래도 양심 있는 재판장이 나타나서 면박을 주고 쪽팔린 줄 알아라 도대체 이런데 공무원이냐 우리 국민 세금 갖고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공소장 하나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검찰 창피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살림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 아주 암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8월까지 나라 살림 적사가 무려 84조 원입니다 1년 전보다 무려 18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IMF 32 국가 중에서 꼴찌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원인은 뭐냐 국세가 9.4조 원 줄였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법인세 대기업 감사로 법인세가 가장 높은 포지션 16조 8천억이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내는 근로소득세 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7조 원이나 다 거쳤다고 합니다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는 줄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설가 한강에 이런 얘기만 제가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디플로매트라는 외교 전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교가에 있어서 굉장히 권위가 있고 독자가 약 200만 명이 되는 전세계에 이런 디플로매티지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게 잡지인데요 윤석열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니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이 디플로매트는 전세계 외교가들과 전세계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공직자들 정치인들이 상당히 보는 잡지입니다 근데 거의 제목이 윤석열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니 워싱턴 DC의 본부가 있는 잡지사인데 쭉 열거를 했는데 민들레의 EU 에디터라는 분이 쭉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다수는 자국 대통령이 이를 잘못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렇게 놨다는 거죠 알아라 전세계의 정치인들아 윤석열의 언론 탄압 거론하면서 대드덕인 10% 진입을 앞두고 있다 북한에는 그렇게 자유를 강조하면서 자기 국내에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 윤석열은 자유가 무슨 가짜뉴스로부터 자유라고 얘기하죠 의사파업도 거론했습니다 이번에 야당과의 비건설적인 경쟁 대북한 관계 실패했다 최상명 특검도 거부권을 남반한 것 또 이재명 대표 수사는 자유주의 세력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그래서 저는 찾아봤어요 이 디플로매트에서 한국관계 특히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기사를 썼거든요 이건 몬스리 잡지니까 2022년 9월달에 윤석열 거짓말로 공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이반 얘기 23년 4월 7일에 일본은 윤석열 정부 믿지 않는다 2023년 12월 6일에는 한국정부와 언론은 확증편향에 갇혀있다 또 작년 12월 7일에 윤석열 정부의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 올해 8월 8일 기시다와 윤석열은 일본 역사 세탁의 완벽한 공범이다 라는 기사를 기획기사죠 다 짧은 단신기사가 썼습니다 이 더 디플로매트라는 매거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사회 문화 등을 다루는 권위있는 국제적인 온라인 잡지입니다 약 200만 명의 독자를 전세계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외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외교는 신뢰인데 이번에는 아세안프라스 가서 싱가포르에서 자유자유 얘기하다 온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외교관들과 정치인들이 또 나와서 얘기하는구나 떠드는구나 체코의 블리스키라는 언론에서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자기네 나라를 방문했을 때 김건희 사기꾼이라고 그랬죠 위조학력 경력까지 다 얘기하면서 김건희 특집기사를 냈는데 1위의 언론이죠 어제 국감에서 원전수주협상에서 재정지원 주요 입찰 조건으로 제시했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체코의 원전수주 원전수주이다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윤석열 대통령 속빈 강정이었죠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고발 문제 웨스팅하우스가 핵심 기술을 제공했는데 이것 빼고 원전수주 해봐야 웨스팅하우스에서 고발하면 또 지분 나눠줘야 되고 한손 자체 기술 개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전수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돈까지 빌려준답니다 그렇게 해서 체코한테 원전수주 하자 원전계약하자 이랬다는 겁니다 체코야 좋죠 돈까지 빌려준다는데 확실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간수원이 체코하고 합의하기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원전건설 비용 대출간용 의향서 체코정보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서 보여주세요 지난달 24일날 안덕근 산자부장관이 체코를 방문해서 그래서 7월달에 체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우선협상자라는 것은 차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건이 안 맞으면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체코가 감입니다 제대로 스튜리오브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지 미 웨스팅하우스의 핵심기술 문제는 해결했는지 해결하고 있는지 여타 그리고 체코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지 체코 현지의 노동자들을 60% 고용하는지 이 조건이 맞아야 그래 윤석열 대통령 그래 품잡게 해줄게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맞겠습니까 자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국내 자료예요 원전 건설 공기 재정지원 현지화 비율이 주요한 입찰 요건임을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체코의 원전 수출에 따른 원전 수출은 대국민 사기금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행운순님 인터뷰를 통해서 방송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국감에서 증폭됐는데요 소중한 문화재 사리고 사리고가 원래 문화재인데 이거는 가져오지 못하고 사리만 가져와서 조계종의 높으신 스님들하고 회엄사 사리 지난 5월이죠 문화축제에 김건희가 참석했던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스님들이 김건희 여사님께 깊은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때도 저희가 중요한 건 사리구다 사리구를 미국의 보스턴 미술관에서 내놓지 않고 있다 작년 4월에 박미했을 때 김건희가 보스턴 미술관을 또 가셔서 과거에 그림 장사 했으니까 아 이거 좀 한국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발빠르게 움직였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결국은 가져올 건 가져오지 못하고 문화재인 사리고는 가져오지 못하고 사리만 갖고 오는 이런 해프닝쇼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리도 일체 시대 때 글로 넘어간 거니까 가져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때 행운소님은 나오셔서 전국에 우리 스님들의 사리는 산재에 있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죠 문제는 사리구였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국감에서 국가유산청에서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에 들어가시면 투표를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접속하세요 이름, 연령대 그리고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개인정보수주에 동의하시면 한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50여개 시민사회단체연합이 구성되어 있는 윤석열 퇴진 국민운동본부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사무실에 어제 제가 나가보니까 거리에도 투표소들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거리와 주요 장소에 투표소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국민운동본부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길거리 가시다가 누가 막 사인하고 서명하는 거 보시면 뭔가 하고 좀 들여다보시고 투표야 뭐 자유의사니까요 그리고 윤석열 퇴진 윤석열 퇴출 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포탈 사이트에 치시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접속해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퇴진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투표는 자유의사입니다만 그런데 벌써 이틀만에 온라인 투표자 수가 4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탄핵 청원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회 140만 기록한 거 12월 6일까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전국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오늘 내일 재보궐선거에 대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인천 강화 사전투표니까 그 지역에서는 다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천 강화 그리고 부산 금정 전남의 영광 곡성이 재보궐선거지역입니다 인천 강화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한동훈은 재보궐선거에서 지면 자기가 쫓겨날까봐 부산에 내려가서 김건희씨에 대해서 연일 강도 높은 강도 높은가요? 하여튼간에 입바른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긴거리에 영리를 건드려서 결국 독대를 할 수도 있다는 조설보호도까지 받아냈습니다 부산 금정에서 진다고 인천 강화까지 무너진다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힘은 확실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인천 강화 부산 금정은 역대 국민의힘이 진 적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천 강화 조설보호 교회 날씨 기간 조설보호 날씨 잘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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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